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상과 이하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상을 한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씁니다 써이, 윗상 이렇게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써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상당히 알송달송합니다 인터넷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써이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는 네 번째 의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써이의 네 번째 의미는 뭐뭐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의미는 쉽게 풀어보면 뭐뭐부터 위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음 예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, 2, 3, 4, 5 중 3 이상의 숫자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때 3 이상은 3부터 위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부터 위의 숫자인 3, 4, 5가 됩니다 이제 이하의 의미도 알아봅시다 앞서 배운 써이라는 글자의 해석에 따라 이하는 뭐뭐부터 아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, 2, 3, 4, 5 중 3 이하의 숫자를 고르는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3 이하는 3부터 아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답은 3부터 아래의 숫자인 1, 2, 3이 됩니다 이상과 이하의 의미가 생각보다 쉽죠? 영상을 반복하여 시청하며 배운 내용을 다시 익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